미국이 중국 신장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노동을 방지하고자 신장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방지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제 태양광 전지판을 비롯해 토마토 제품 같은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중국 신장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들은 강제노동에 따른 산물로 간주되면서 수입이 금지됩니다. 기업들이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강제노동이 산물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됩니다. 중국 측은 이 같은 미국의 주장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신장의 강제수용소를 재교육시설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이번 조치로 중국 신장에서 출하된 면화나 토마토,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자재를 비롯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저장에 사용되는 각종 배러리 등이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에너지 저장 배터리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이 전세계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약 85%를 의존하고 있으며 면화 역시 미국 의류시장에 크게 끼칠 파급령이 상당합니다. 또한 LA와 뉴욕, 시카고 등의 주요 항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아울러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들에 대한 고강도 단속이 자칫하면 물류망을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